동구청은 초미세먼지 발생 등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29일부터 안심연료단지 일대를 중심으로 안개형 불모살수차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안개형 불모살수차는 도로바닥에 물을 뿌리는 방식이 아닌 공중으로 안개형 물을 분사해 대기중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이며 동구청은 안개형 불모살수차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진공청소살수겸용차량 5대를 주요 간선도로 17개 노선 46km 구간에 배치해 운행합니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경유 노후차량의 배출가스 노상단속과 함께 대형공사장에서는 살수차를 활용해 공사장 주변 도로를 정리하는 등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